우아한 이 책으로 공부하면 반포자의 살 수 있는 거예요. 답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여러 이제 교육 광고 쪽에서 저에게 이제 입맛을 다시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중에 여러분 레전드 출판사 여러분들 20대 오 직장인 자, 그 이상 분들이라도 기억하는 그가 하면서 뭐겠습니까? 자, 이 스토리. 내년 이제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EBS 연계 정책이 바뀌어요. 알고 있습니까? 아세요? 알아야 돼. EBS 연계 정책이란 건 뭐겠습니까? 사교육을 때려잡으려고 EBS 연계를 높였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EBS 쪽으로 수강하는 인원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하지만 뭐겠습니까? 영어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한글 지문 보면서 그걸 외우고 있는 이상한 풍토가 벌어지면서 결국 뭐겠습니까? 이 직접 연계를 포기하고 간접 연계, 간접 연계 50%를 하겠다는 뉘앙스로 밝혔어요. 그래도 중요한 사실은 뭐다? 기출이 중요하죠. 자의 스토리가 여러분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좀 풀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자의 스토리 풀었던 어? 이렇게 좀 바뀌었네?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기출문제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어?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영어는 반드시 1등을 받아야 합니다. 맞잖아!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 미안합니다. 자.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생강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 아, 감사합니다. 이 자의 스토리 자체가 매일을 확실하게 짚고 있다. 거의 한의사다. 거의 경위 한방병원이다. 문제가 쉽게 출제되어서 1등급 학생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순서 삽입은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전반적으로 쉬워졌다고 보기 어렵죠. 자의 스토리는 이러한 고난 더 킬러 문항들을 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독해 유형별 문제 제가 만약에 유수의 영어선생님이 제가 만약에 됐잖아요? 전 무조건 유형별로 나눠서 가리켜요. 인정? 유형별로 평가원이 제시하는 코드가 있단 말이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독해 공부가 저절로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절로는 잠깐 약간 아참 아 이게 또 너무 요즘은 광고가 무조건 좋은 점만 얘기하면 누가 됐어? 아 이 비판적 추론 이런 게 대세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 별풀 치세요! 바로 자이쌤의 팔로우미! 와! 레게노! 그러니까 여러분들 곁에 따라다닌다는 거야, 분신이. 늘 옆에 김주영 선생님이 이 분신 마냥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자이스토리만 보면 영어 1등급 맞을 수 있나 보네요. 수능 특강 안 삼시옵기요. 내년 상황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아예 안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기출문제지 한 거는 무조건 고1, 고2, 고3, 누구나 있어야 된다. EBS도 광고 받을... 우와, 이 책으로 공부하면 반포자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반포자이 15억 하나? 아 자, 공부의 일신 자이스토리.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쯤 여러분은 이미 수능 1등급에 도달해 있습니다! Please give me bonus.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수능 문제집 자이스토리. 와 나 진짜 공스타그램 3.4만 8로 한 해 보는 줄 알았잖아, 인정? 계속 피대 추천 뜨던데, 육수하라 그런 건가? 내신플로 수능 1등급 완성학습 계획표 27일. 2월은 28일이니까 그것까지 대비해가지고 27일로 만든 E-Sense. 유형 S까지 줬잖아. Z까지 하면 니네 공부 안 할 거 알아가지. E-Sense. 우와, 진짜 미쳤다. Step 1 to Step 10. Step 1, 수능 독해 출제 유형 분석. Step 2, 내신인 학평 유형 분석. 꿀팁까지 준다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 곰돌이프 감성으로다가 형, 나는 기출문제 풀 실력이 안 돼. 나 appreciate도 모르는데 구문 특강도 해주잖아. 자이센 팔로우에서 여러분들 쉔 궁으로 지켜주잖아. 그리고 1등급, 2등급 킬러 문제도 있잖아. 그리고 어휘 리뷰까지? 야, 이렇게 갖다 박아주면 그냥 입 닫고 넣어라. 아, 입 닫고 넣으면 안 되지. 입 열고 넣어. 네이버 지식백까지 검색해서 발음 넣어서. appreciate. tickle. appreciate. 이럴 필요도 없는데? 레게오. 특히 빈칸 같은 경우는 빈칸 앞부분 가운데 끝부분을 나눠가지고 또 분석한 요런 감성. 스페셜 기본 독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3월이나 4월 이때 같은 경우는 칠모가 많이 없단 말이야. 충분히 여기 있는 모의고사 3모나 4모 정도는 대비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너무 자세해.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고런 생각이 들어요. 어? 야, 이거 봐봐. 진짜 여러분들 교과서 퀄리티 이상이다. 세상을 먼저 외치고 홍보할 장점을 훑어보는 스타일. 세상을 땡땡 알아. 저문장의 빈칸을 제일 빨리 채운 사람에게 상품을 준대해. 야, 너무 빨리 빈칸 채우고 싶지 않아? 자,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자, 일단은 유형 설명돼 있어요. 특히나 빈칸 어려운 학생들 많죠. 앞부분 빈칸하고 가운데 빈칸은 뭔가 조금 저기 접근 포인트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먼저 교재가 알려주는 유형풀이 비법까지 빈칸 문장을 확인하라. 글의 주제에 추론하라.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라. 여러분들 이게 되게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들 독해력입니다. 인정? 교재를 통해서 직접 본인이 복습하고 문제 풀고 복습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1등급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감성 아니겠습니까? 단어장 봐봐. 여러분들 찾을 필요가 없어. 이 지금 13가정법이잖아요. 1부터 쭉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수능적인 영어업법은 다 정리가 돼. 그러니까 이 문법까지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이건 굉장히 좋은 포인트죠. 특히 가정법은 어떤 문제의 정답이나 이런 걸로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감성을 굉장히 잡아주고 있고 이런 정도만 잡고 가시면 수능 영어 때는 전혀 무리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 있고 분석 어떻게 하는지 보죠.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음으로 뒷문장과 함께 주의 있게 읽어보세요. 그렇죠. 근데 사고 순서를 갖다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굉장히 세심한 해설. 자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문장이 꾀기니까 구조부터 파악해볼까 이런 지점들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다음 문장에서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어. 이런 구호적인 표현 쓰면서 미리 짚어주는 이런 감성. 이거 야 이건 이렇게까지 읽는 선지가 요즘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짚고 넘어간다. 이거 굉장히 커요. 특히나 이번 영어에 뭐 나왔어? Not. 요즘 다시 대세잖아. Not. 반대로 꺾어주면서 선지 갖고 장난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읽고 있는 이 기출문제의 감성.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적인 글 구조까지. 한 문제를 학습하더라도 완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감성. 거기 너 일어나서 문장 사이의 흐름이 끊긴 어색한 곳을 찾아봐. 그걸 몰라서 맨날 틀린다고요. 근데 이 그림은 잘 된 게 정관사 대명사 지시. 그냥 첫 그림부터 이 주어진 문장 넣기 핵심을 넣어봐. 이건 진짜 잘 그린 그림이다. 주어진 문장 넣기 유형에 입문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는데 저 키워드를 내기를 딱 먼저 그림으로 쉽게 선명해주러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느낌. 주어진 문장 넣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 똑같이 잘 설명했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전은 약간 전통적인 기출문제 좀 고이지 않았을까? 예전 감성에서 멈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매년 개정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뭐 자이스토리가 영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죠. 사탐 중에 윤사까지 나와있어. 과학 같은 경우는 몰투, 지투 빼고 다 나와있네요. 감 자이스토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수능 기출문제 지금 판매량 1위, 만족도 1위, 껍데기 모으는 맛도 있다고? 자이스토리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이어바